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이번에 보여드릴 영상은 보시다시피 저는 이제 1.5배 경쿠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하냐 캐시샵을 가지면 어 에픽 실용계 요거를 삽니다 5,700원 이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사업 이렇게 주는데 5,700원 아니에요 그죠 그럼 파일이 2,700원이란 말입니다 아 4,800원이죠 그럼 2,700개씩 살 수 있어요 아 그렇게 해서 이득이 남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죠 서버별로 시세가 다르니 이런거는 판단해 주시면 되고 저는 이제 메포로 샀지만은 캐시로 사야지 골드 에프라고 이런 것을 팔 수 있습니다 자 골드 에프레 시세 5,500만원이죠 자 이렇게 제가 메모장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윤이 남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죠 자 서식 자 골드 에프레 시세 5,500만원 저죠 그리고 파워 엘릭서 시세가 12,000원이죠 어 그냥 만원정보로 할까요 너무 애매하네 그죠 만원대도 많이 팔리는데 11,000원대도 팔리고 그러면은 이게 기본 가격이 아 서식을 좀 크게 키웁시다 2,700 아 2,700 곱하기 4,800원 곱하기 5 5개를 살 수 있죠 이러면은 6,480만원인데 11,000원에 팔린다고 치면은 아 11,000원 합시다 그냥 아 너무 많은데 100,000만 곱하기 4,800 아 그렇죠 그렇죠 여기가 2,700 이구요 여기가 11,000원이지 요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군요 그러면은 14,500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1485 14850 빼기 6480 그럼 8,370만원이거든요 그러면은 5,500만원 플러스 8,370만원 얼마입니까? 그럼 1397만원이 되죠. 요기에다가 팔 수 있는게 텔레포트가 있거든요. 텔레포트를 보시면은 1,800 정도에 팔리죠. 그럼 플러스 1,800만원을 해줍니다. 그럼 얼마예요. 이렇게 되거든요. 7,715,770만원. 그러면은 5,700원으로 5,700원으로 만들 수 있는 돈이 1억 7,750만원에다가 뭐 잘못됐나요 제약투? 여기가 13870인가요? 그렇군요. 그럼 몇을 빼야 됩니까? 아 이렇게인가요? 6,70. 아 그렇죠. 요기에다가 만들 수 있는게 1억 5,670만원으로 5,700원으로 만들 수 있고요. 플러스 버프풀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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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 1.5배 쿠폰 5개. 이렇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하는데요. 근데 이거는 서버마다 시세가 달라가지고 이런 것을 따로 계산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여기서 할 수 있는 방법 플러스가 뭐가 있냐면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예를 들자면은 어 조불페이의 5% 할인을 받는다든지 문상을 사서 한다든지 뭐 어 장사 1회차 다이아 장사 뭐 있을걸요? 제 영상중에 이런 것을 생각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 5,700원으로 1억 5,670만원을 받지만은 플러스로 자기가 캐시 충전할 때 할인 혜택을 받는다면은 더 큰 이득이 되겠죠. 참고로 서버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계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 현재는 버닝 서버입니다. 서버마다 다르다고 말씀드렸고 이런 것들은 계산을 좀 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흠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그 다음에 아 여담으로 하나 보여드리고 갈까요? 여담 여담으로 하나 제거 보여드리지 먼치가 버닝 서버 오면서 날려먹은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치님은 버닝 서버 오면서 뭘 포기하고 오셨나요? 아 저는 이걸 포기하고 왔습니다. 보십시오 흐흑 요렇게 많은 걸 다 갖다 버리고 왔단 말입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 여담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아깝군요. 다 날라갈 거라서 이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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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